먹을 것 같다 먹을 거 어머어머어머 어떡해 리안아 리안아 원숭이가 타지마 아 너무 웃겨 리안아 하지말라고 타지마 원숭이가 타지마 배고파서 빵 먹으려고 하는거야 동물 먹으러지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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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아 원숭이한테 타지마 겁먹어 원숭이 부러워 되게 재밌는 구경이다 왜? 왜 저 갈대가 안 먹지 엄마? 분명히 무리가 있을텐데 이랭이 원숭이가 왜 어때? 원숭이 되게 크다 어머니 너무 큰데? 원인가? 음? 저기 나무 이거 가서 먹을래 어 나무 위에서 먹을래 리안아 감사합니다.